정진석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상당히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정진석 어느 자리로 높은 자리 주고 싶으세요? 비서실장인데 일단 충청권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성격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 원희룡 후보도 좋긴 한데 너무 이재명하고 척을 세운 얼마 전까지 그 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정진석 참 의원이 괜찮을 것 같아요. CBS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나눴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 14일 새벽 지난 주말이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응 준비에 들어갔고 또 미국은 이를 좀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층 방공망으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격주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르면 15일에 이란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보복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그 시기와 강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이란 공격에 맞서서 최신형 요격 미사일 SM-3를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방어를 도운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격을 만류했고 어떤 대이란 공세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심상치 않은 전원이 감들고 있는데요. 중동 전문가 연결해서 이 군사에게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연구소 소장이세요. 이수, 성공에 대해 석자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 시간으로 13일 최초로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을 한 상황이죠. 이번 공격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4월 1일에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961년 빈 협약 이후에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은 주권국가 영토 침공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켜지는 국제적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주권에 대한 직접 도발이라는 점에서 이란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요. 특히 영토 보전과 국민 안전은 최고의 가치인데 덜 끓는 이란 내부의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라는 마지막 수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란의 지난 주말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브링이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4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지금 최고의 긴장감이 조성되어 왔는데 어제 오늘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유엔 안보리가 끝났고 서방 G7 정상회의가 끝났고 그 결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주변 아랍 국가들까지 한 목소리로 확전 자제를 요청하면서 최악의 전쟁 위기는 좀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고 또 재보복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아직은 오늘 열일까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언론에 보도된 상황으로는 그렇게 또 너무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스라엘이 격치를 대부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사전에 완벽한 교감에 의해서 좀 형식, 구색 가축의 측면이 많았던 것 같고요. 미리 이스라엘 어느 지점에서 무슨 미사일이 날아올 건지 예측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란이 무려 한 331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의 순항미사일 공격에도 99% 이상 요격되었다고 이스라엘 쪽에서 발표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내 인명 피해나 군 시설 타격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이 취약의 상황은 피했다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게 미리 계획이 서로 공유했다는 것 이란도 어떤 영사관 공격에 대한 국내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또 이러한 공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물매 접촉을 해왔고요. 이란 당국이 또 영사관 공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리전의 시리아나 레바논에 있는 이란 군 시설의 공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주권의 침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이 공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지금 이란이 공격한다는 것은 무모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사정교감이 있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주변 사우디나 아랍 국가들에게도 72시간 전에 공격 목표나 공격 방향을 귀띔해줬다고 공식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확전의 위기는 치약의 위기는 좀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피해가 이렇게 최소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치명적이지 않은 데는 이란이 먼저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를 하고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교수님. 그리고 실제로 이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국방부 보도만 가지고 속보를 전하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현지와 내독을 가지고 이란 보도를 보면 처음부터 우리란 이스라엘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이란 사령부가 명확히 했고요. 일부 군 시설을 향해서 쏘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이스라엘이 워낙 고강도의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돔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뉴욕타임지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오 총리가 바이든과의 통화 이후에 보복 공격을 참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네타냐오 총리가 변수가 아닌 것이냐 국내 정치적 입지로 인해서 오히려 또 강상으로 오히려 또 예상치 못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일부 전문가의 시각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겠지요. 사전제 지금까지는 위해가 감지됐을 때 사전 공격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안보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토가 공격도 하는 소유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타냐오가 직전까지만 해도 국내 정치적 위기가 심해졌고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키로도가 최고조에 도달했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최대의 반네타냐오 시위가 벌어지는 측면에서 이란의 이번 본토 공격은 네타냐오에게는 전화위복의 국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뭐라 그럴까 체면 치료하는 보복 공격은 있겠지만 다시 이란의 재보복을 유인할 정도의 강력한 공격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요청을 하고요. 그 대신 네타냐오 정권은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가자지구 공격에 훨씬 가속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상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전화통화에서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군사 지원 약속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이란이 용인할 정도의 제한 공격이나 시차를 주는 공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히려 네타냐오는 가자지구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가자지구 공격이 전 세계의 비난 속에서 고림 우원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한 하나의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리하게 전 세계에서 바뀐 측면에서 이제 가자지구 공격을 좀 더 자유롭게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게 오히려 큰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 회의를 한 상황인데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실제로 호르몬즈 해역 봉쇄가 가장 큰데 매번 중동전쟁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시놀이인데 실제로 해역 봉쇄의 가능성은 거의 크지 않고요. 원유 수송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수수로도 굉장히 레드라인을 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유 정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발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확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만간 진정세의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중동 상황 짚어봤고요. 국민 정치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대통령실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린 인사를 이르면 오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르게 발표했다가 문제가 드러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뇌 민심이 더 나빠지는 사태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우려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을 좀 더 넓혀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추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에는 권영세 주호영 의원 이주영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이 되는 가운데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후임 총리의 굉장히 중요한 인선으로 꼽히고 있고 인적 세식뿐 아니라 조직개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직속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을 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법률수석실 신설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기능은 법률수석실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발언 논란도 있었던 시민사회수석실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무수석실의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 개편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으면 다음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에 여당의 패배의 결론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지주를 둥반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여론조사 교과 짚어볼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로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2.6% 부정평가는 63.6% 였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4.7%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10 총선 이후에 조사가 된 것 중에 4월 12일 하루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율은 28.2%입니다. 30% 선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이 조사에 일간 최저 수치인 28.7%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시민님 대통령 실장 총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또 새롭게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대표 이름도 또 강하게 후반부에 또 많이 떠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서변호 선생님 파악하신 건 어떻습니까 원래는 복수의 보도로 원희룡 전 장관 대통령 실장 유력 이런 보도가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권영세 총리 원희룡 비서실장 많았는데 조금 여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론? 네. 여론으로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도 실장 후보도 최근까지 바로 개항을 해서 선거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도 용산에 이태원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상당히 범위는 좀 넓혀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정현 전 새누드랑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인연이 이분이 많이 있나요? 제가 이정현 대표하고 공조로 보수가 이기는 길 정치 책을 하나 썼는데요. 가까우시군요. 이분은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최척근 참모인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유용한 공질도 주고 그래서 같이 거의 원팀이 됐거든요. 사이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이정현 전 대표의 대통령 실장 소리가 더 유력하다. 더 유력하다고는 안 보고요. 아직도 저는 원희룡 카드가 더 강하다 보는데 가만히 호남배려라든지 책임론 이런 데서는 점수가 더 따는 거죠.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아마 권영세 총리 원희룡 비서실장은 또 완전 서울법대 이런 것도 부담일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좀 편협한 인사로 또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직전 라이벌을 또 비서실장을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등용한다는 게 또 앞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일단 조혜진 의원도 좀 괜찮은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본인이 험지에 나가서 좀 희생한 측면이 있고 굉장히 온건하고 야당과도 또 대화가 되는 그런 의원이어가지고요. 이정현 카드도 좋고 그렇다면 호남을 배려한다고 하면 또 총리에는 정우천 전 의원 또 정운천 정운천 이번에 막 함거에 타고 막 삭발도 하시고 맞아요. 대통령을 향해서 또 유권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읍수하셨는데 이런 카드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정운천하고 조혜진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혜진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을 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총사 때 이야기했어요. 그렇군요. 정진석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상당히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진석 어느 자리로 높은 자리인 줄 주고 싶으세요?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실장 충청권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성격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 원희룡 후보도 좋긴 한데 너무 이재명하고 척을 세운 얼마 전까지 정진석 참 오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김수진 평론가가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총리설 여러 언론에 여러 하마평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만큼 또 사전에 미리 던지어 놓고 반응을 보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까지 파악하시면 어떤 분이 유력하시다. 비서실장은 참 딜레마가 있는 게 경륜이 있는 정치인 출신을 이제는 뽑고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처음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기재부 출신 경제라인 쪽으로 해서 아마 대통령이 좀 가까이 해두고 경제 문제를 상의할 만한 이런 쪽으로 인선을 했던 것 같은데 정무적 대응에 취약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총리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겹쳐 보이거든요. 실장도 총리도 다 경제라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정무라인 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장은 딜레마가 좀 경륜이 있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이 돼버리면 국회의원은 비서실장 겸직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낙선자를 쓰려니까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인선에서 낙선자를 쓴다는 것도 이게 또 직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판을 받은 사람을 또 다시 또 중요한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선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인사 하태경 하태경 의원 거론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중에 한 명이 장재원 의원인데 장재원 장재원 의원의 경우는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윤해권 원조 윤해권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비서실장에 가깝다고 한다면 총리 쪽은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하는 이런 이거는 조화를 맞추면 되는 부분이 있겠고 총리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 또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지목을 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은 더 넓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 김승인 평론가가 우리 장재원 의원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장재원은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그 요건에 검토할 수가 있는데 장재원은 검토할 수가 있는데 하태경은 제네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합적으로 왜 그러세요? 말씀 주세요. 각각의 자리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고 국무총리 여당대표 비서실장 이 3을 그 삼각형의 합의 180도인 것처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대통령실로 대통령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가운데 여당의 국민의힘 총선 패배 수습을 모색하는 가운데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오늘 4선 이상 국민의힘 당선자 간담회에는 수도권에서 당선된 권성동 중부권이죠.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박대출 안철수 이종배 한기우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당헌당규상의 새 비대위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권형 비대위보다는 전당대회를 질서있게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할지 아니면 현 윤재욱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단 비대위를 꾸려나갈지도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들끼리 새 원내대표 인선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갈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당론에서 논의가 있겠네요. 아직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당선자들이 의원으로 배지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대표 선거로 새로 치르거나 혹은 동시에 치르거나 여러 가지 길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비대위 활동 시기와 비대위의 권한 그리고 차기 전당대위 시점 이 부분은 일부에 저희가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당대회에 간다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힘은 누구일 것이냐 아까 1부에서는 나경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김재섭 김용태 전당대출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서변호사님이 한마디로는 두 분은 최고위원 정도 깜입니다. 최고위원 정도로는 저는 김재섭 괜찮다 봐요. 그런데 당대표는 본인도 스스로 좀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될 때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지금 무거운 짐을 초선한데 치워주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좀 배우면서 최고위원 정도는 추천합니다. 최고위원 정도에 알맞다. 장민호사님. 내각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X표를 한 분들 이를테면 하태경 조혜진 이런 분들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던졌거나 던질 수 있다고 최소한 국민들이 인식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당에서도 김재섭 카드가 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오늘도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용태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국민 지지를 받는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X표를 하신 분들이 대통령실의 기류라면 저는 문제가 굉장히 큰 빅스피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제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비술 쪽에 이상민 쓰시고 조응천 쓰시고 금태섭 쓰고 이원욱 김종민 쓰시라면 쓰시겠습니까 그게 쓴소리도요. 평소에 호흡이 맞다가 한 번씩 쓴소리를 하는 거지 습관적으로 모든 게 진짜 싫어서 매일 선수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을 어떻게 비수나 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조응천 쓰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의 그 카드와요. 참패한 이후의 그 카드는 결이 완전 다르고 무게감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백기투항인데 윤 대통령의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게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손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또 진단을 대통령의 성격을 생각하셔야 된다.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승부사입니다. 돌파할 겁니다. 돌파할 거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소신대로 자 우리 김수임 평론관께서 어떻게 받는 내일 이제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 또 직접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장도 밝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차기 국민의힘 당권 도전 어떤 기류로 가게 될까요?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 거부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 전의 국민의힘과 후의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국민의힘은 사실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밖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영입을 해서 당선을 시켰고 윤 대통령한테 비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져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라서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가까운 인사 그냥 나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의 저항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확 비주류로 꺾일 거냐 그건 아니라면 사실은 폭우로 봤을 땐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당내 중도 노선 정도 인사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당내 중도 노선의 인사가 유력할 것이다.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했습니다만 이 108이라는 숫자 자체가 총선 이전의 100석과 총선 이후의 108석은 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차기 당대표 인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그렇죠. 뼈아픈 게 원래 옛날에 100 몇 석은요 103석 그런데 처음에 야당 때였거든요 야당 때 100 몇 석하고 직군 여당이 108석은 좀 다르죠 그렇죠 직군 여당으로서는 사상 최악의 참패니까 상당히 뼈아픈데 다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고요 또 개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입했기에 역효과 날 수도 있는 거고 전에는 김기현 체제는 공천권이 있었던 거죠 공천권은 대통령이 중요한 군화입니다 그럼 대표가 어느 정도 호흡이 맞거나 청와대하고 대학에 공천권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표는 진짜 공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쓴 역할만 완전히 힘든 역할만 하는 거예요 관리형 관리형도 지금 이게 최악의 여소야 돼서 얼마나 이게 지금 대표가 대통령실 눈치 보랴 야당 눈치 보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5선 이상 지금 한 6분 되잖아요 그중에 4명을 다 통화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대표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총리도 그렇고 그건 왜 그러냐면 총리는 통과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한 번은 그 다음에 대표는 진짜 이거는 힘든 완전히 독이든 독이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짜 이번에 힘든 자리입니다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이게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호 안 합니다 오히려 또 대통령실도 관심을 안 가질 확률이 높다 장비대 의사님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안철수 당선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반색할 것인가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고 최상병 특검도 받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실은 변화기류가 크지 않아 보여요 본인들의 어떤 그림자 하에 당을 좀 쥐락펴락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경원 당선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요 대통령과 거리 두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도 계속 선거는 있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그 이후에 전당대회 여정까지 또 새로운 정치 험로가 예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